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각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김한나라 씨는 알고 지내던 홀몸 어르신이 백내장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자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제보했습니다. 어르신은 쌀과 음식 등을 즉시 지원받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핫라인. 열 달여 동안 2천여 건의 사례를 접수, 1,500건이 넘는 도움을 전했습니다. 경기 남북부경찰, 한전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돈의 위기 가구의 발굴 제보 및 지원에 관한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공복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와 산업화, 경쟁체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복지 민영화로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시장 논리는 필요계층이 배제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투자라며 복지 후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정부를 비판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 지사. 복지 정책을 놓고서도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조사 서비스의 시장